좋아요, 구독 오늘짱의 핫 테마는 지정학 리스크 테마가 되겠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지리학적 위험 속에 올해는 경제 대국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대선까지 겹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개별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오늘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당선될 경우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뒷걸음질 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고 중동전쟁은 여전히 국제효과 상방의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지정학 리스크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방산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오늘짱에서 6.17%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선박 통행 문제가 깊어지면서 해운주인 대한해운이 오늘짱에서 21.13%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짱의 핫 테마는 지정학 리스크 테마였습니다. 그럼 관련 종목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사인 주셨습니다. 방산주인데 이슈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약간 느낌이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CNN 트럼프 대통령이랑 바이든 대통령이랑 TV토론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평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트럼프 관련 테마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 바탕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라도 당선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방산에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분담금 재협상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반사수혜로 방산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고립주의와 미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방위분담금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하나에 에어로스페이스가 되었든 현대로템이 되었든 아니면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 보시면 이런 회사들이랑 지금 계속해서 유럽에서도 관련한 수주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거기다가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잡자 이후 그리고 한국, 일본 방산 협력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이슈가 진행이 되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나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오늘 한 줄 요약을 해드리게 되면 이런 이슈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움직였다. 시장이 안 좋으면 또 방산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에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가 또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렴이 현성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렴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지해봤고 여기서는 저항을 세 차례가량 받았었는데 살짝 올려주고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게 그러면 보통 이런 식으로 저항받고 떨어질 수가 있는데 다시 올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마 다음 주 시장에서도 추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긴밀하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종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매수 관점에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라도 한번 추가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교육방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방산주가 주목받을 수가 있고 또 후보자인 트럼프가 만약 재당선이 될 경우에는 방산주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매수 관점에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 두 번째 종목인 대한해운도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해운 운임이 계속 상승하면서 해운주가 주목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대장주로 충분히. 테마 안에서는 대장주가 맞고 그다음에 요즘 조선주들도 상당히 좋거든요.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HD 중공업이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추후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글로벌 해상 운임이 오늘 뉴스도 나왔었죠. 3,400선을 돌파했고 반년세 4배 정도 급등을 했다. 이런 이유 바탕에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대중 강세에 앞두고 있어서 그거를 먼저 피하려는 움직임. 거기다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 10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조기 발주, 선적이 몰리면서 코로나 정도의 수준으로 현재 지수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때보다 오히려 심각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선업 같은 경우에 조선업으로 미중 갈등도 이슈가 있죠. 미국이 중국 조선업 제재 반사 이익 기대감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원래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게 오늘 딱 마침 맞아 떨어지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일단 근데 다만 해운주가 올라간다면 그렇게 시장이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시장이 약세라는 증거입니다. 예전에도 여기서 급등했을 때 이때가 언제였죠? 아마 작년 12월달, 1월달이었을 텐데 작년 12월달 그리고 올해 1월달에 이렇게 급등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1월달에 그때마다 움직였다는 건데 이렇게 급등했다는 거는 오늘 시장이 그만큼 또 안 좋았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종목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관점은 일단 올해 1월달 아니면 작년 12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저항이었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지지받고 여기서는 저항을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세 차례가량. 그런데 그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재돌파하고 이 박스권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넘겼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은 떨어져도 많이 안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가게 되면 이제 뭐 3,500선까지, 3,500원선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대안 해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약 5개월 만에 종고점을 회복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추세 또한 장기 추세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대안 해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추세 랠리가 나와줄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저와 함께 대안 해운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교육방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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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